81. 다은중 동맥혈가스 분석검사 ABGA검체를 검사실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미지근한 물에 담아간다. 2. 알코올에 담아간다. 3. 상온에서 가져간다. 4. 따뜻한 물에 담아간다. 5. 얼음통에 담아간다. 정답은 5. 얼음통에 담아간다. 82. 다은중 애가체온 측정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애가의 땀은 비벼서 닦는다. 2. 최소 10분 이상 측정한다. 3. 체온계의 탐침을 애가 중앙에 밀착시킨다. 4. 측정시간 동안 팔을 움직여도 된다고 설명한다. 5. 측정후 기록시 R이라고 쓴다. 정답은 3. 체온계의 탐침을 애가 중앙에 밀착시킨다. 83.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료인 이인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2로 실시한다. 2. 흉부압박은 가슴 5cm 깊이로 실시한다. 3. 흉부압박은 분당 60회 속도로 실시한다. 4. 인공호흡만 해도 된다. 5. 일반인 이인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2로 실시한다. 정답은 2. 흉부압박은 가슴 5cm 깊이로 실시한다. 84. 오른쪽 하지가 불편한 환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올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정답은 85. 관장시 자세를 취하여 취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똑바로 누워 다리를 벌려준다. 2. 왼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려준다. 3. 똑바로 누워 다리를 45도 올려준다. 4. 엎드려 눕게 한다. 5. 옆으로 눕게 한다. 정답은 2. 왼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려준다. 86. 다은중 대변검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과 함께 받는다. 2. 3일 전부터 붉은야 채 섭취를 금지한다. 3. 철분제를 복용시킨다. 4. 자정부터 금식시킨다. 5. 대변엔 50g 이상 채취한다. 정답은 2. 3일 전부터 붉은야 채 섭취를 금지한다. 87. 수술 후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시킨 이유는? 1. 하지정맥류 예방 2.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3. 호흡곤란 완화 4. 무기폐미 폐렴 예방 5. 마취회복 정답은 4. 무기폐미 폐렴 예방 88. 도뇨관이 정확하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도뇨관에 물을 집어넣어 본다. 2. 여성의 경우 3에서 5cm 삽입한다. 3. 도뇨관에 풍선 부풀리기를 시행했을 때 저항 없이 들어가면 잘 삽입된 것이다. 4. 소변량을 측정한다.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89. 요추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변화 치며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3. 크레들 침상 4. 푹신하고 부드러운 매트리스 5. 물 침묘 정답은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90. 소독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독용액은 일반 약장에 함께 보관한다. 2. 소독용액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무방하다.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 버린 뒤 사용한다. 4. 용기의 뚜껑을 들고 있을 때에는 내면이 위를 향하게 잡는다. 5. 용기의 뚜껑을 바닥에 둘 때에는 내면이 아래를 향하게 잡는다. 정답은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 버린 뒤 사용한다. 91. 흉부천자시 자세 유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측위로 누워 새우등 자세를 취한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한다.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4. 반자위를 취한다. 5. 보기를 취한다. 정답은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92. 위관 영양후 환자의 자세로 오른 것은? 1. 앙화위 2. 절서기 3. 심수미 4. 반자위 5. 배횡화위 정답은 4. 반자위 93. 격리실에서의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격리실에서 나온 후 장갑을 벗는다. 2. 가운을 격리실 내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4. 손은 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 5. 가운을 격리실 바깥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외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정답은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94. 다은중 의치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2. 의치는 따뜻한 물에 씻는다. 3. 의치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간만 끼는 것이 좋다. 4. 의치는 얼음물에 담가둔다. 5. 의치가 지저분할 경우 치약으로 닦는다. 정답은 95. 지속적 견인장치를 하고 있는 환자의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2.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3.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4. 등장성 운동을 실시한다. 5. 모든 관절을 한 번씩 움직여 준다. 정답은 3.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96. 기저귀 배변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기저귀는 오염물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버린다. 2.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치귀를 취한다. 3. 환자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도록 한다. 4.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갈아준다. 5. 면기저귀만 사용한다. 정답은 2.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치귀를 취한다. 97. 다은중 회음부간호로 오른 것은? 1. 회음부간호는 여성만 제공한다. 2. 베타딘을 이용하여 닦는다. 3. 여성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4. 수건의 한 면으로 계속 닦는다. 5. 남성은 요도구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은 5. 남성은 요도구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98.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소변배양검사 검체 채취 방법은? 1. 소변백에 모여있는 소변을 채취한다. 2. 도뇨관을 분리하여 소변을 채취한다. 3. 유치 도뇨관 제거 후 단순 도뇨를 실시한다. 4.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소변을 보게 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소독한 뒤 주사기를 삽입하여 채취한다. 정답은 5. 유치 도뇨관을 소독한 뒤 주사기를 삽입하여 채취한다. 99. 다음 활력 증후 측정 결과 중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1. 혈압 100에 60 2. 애과체온 37.0도 3. 호흡수 12회분 4. 맥박 115회분 5. 규칙적이고 동일한 리듬의 맥박 정답은 4. 맥박 115회분 100.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시 오른 것은? 1. 영아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무게로 측정한다. 2. 무의식 환자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개수로 측정한다. 3. 신진대사에서 발생한 수분 양은 섭취량으로 포함한다. 4. 섭취량 및 배설량은 1일 1회 측정한다. 5. 모든 환자에서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영아의 경우 배설량은 기저귀 무게로 측정한다.